그러나 호랑이는 취직력과 에너지와 진취력이 강하다 내가 저 목표물이 있으면 저거를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때를 기다린다 호랑이는요 이게 있어요 내 먹이를 보면 무릎뜨려서 먹어요 근데 내가 다녀가서 그 먹이를 놓쳐서 후퇴를 잘해요 금방 자 갑진연의 호랑이띠는 어떨까 운세가 그 해마다 내 운세는 어때고 자기네한테 원하는 운세들만 봐라 자 보통이에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쁘지만 않아요 한 번 있잖아요 뭐든지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라 그냥 무조건 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과 서로의 의도가 안 맞거나 틀어지거나 약간의 충돌이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서 적당한 준비를 해서 그 성공을 해라 이거예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쳐 나하고 둘이 얘기해서 어떤 사업이 되고 싶어 그럼 말을 잘해서 이거를 화합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보라니까 타협 내꺼 열심히 했어 자 호랑이는 작년에 해보다 모든 일이 좀 약간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 흉묵묵보다는 기란 것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고생은 많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좋은 해라 자 하늘에는 용이 왕이에요 산에는 호랑이 땅에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강한 사람들끼리 왕의 자리에 승부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 막 충돌이 일어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지 말고 타협을 막 악수를 해서 남북이 통일해 제발 언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봐라 이거예요 자 호랑이는 추진력이 강하고 에너지 긍정의 힘이 되게 가고 우르렁 커 내가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쟁취하는 해죠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욕망이 크고 열정적이죠 그러다 보면 뭐가 와 화가 올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관운이 좋고요 직장원도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취업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돌다리를 두둔겨 가거라 진검다리 돌도 밟았는데 저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옳게 갈 수 있게끔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고 또 투자나 뭐나 할 때 남의 말도 들어서 길을 쫑긋해 아 이게 있겠구나 하고 남의 말도 들어서 타협을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고 가는 거 다만 근심공정이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변덕이겠죠 그리고 용두삼이가 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까 내가 반반이랬죠 그래서 그 행운의 번뇌가 따라오니 이 점은 좀 조심해라 남의 유역에 넘어가지 말아라 게을라면 모든 일이 어떻게 돼? 틀어진다 그러나 호랑이는 취직력과 에너지와 진취력이 강하다 내가 저 목표물이 있으면 저거를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때를 기다린다 호랑이는요 이게 있어요 내 먹이를 보면 물어뜨려서 먹어요 근데 내가 다녀가서 그 먹이를 놓쳐서 후퇴를 잘해요 금방 그러니까 새로운 데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준 거를 늦으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욕망과 에너지 리더십 높은 자리 올라감 당선 자리 올라감 내 자리를 있다면 그렇게 해서 때를 기다렸다 차근차근히 올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 가라는 거고요 우리 호랑이가 나하고 잘 맞는 띠 말과 개가 돼지가 있는데 말은 타협, 사업, 에너지, 긍정의 힘으로 밀어줄 수 있고요 개는 나와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돼서 갈 수 있고요 돼지는 뭐야? 내가 필요한 금전, 금은 뭐하를 융통을 해줄 수 있는 띠가 합의가 들고요 근데 나하고 충돌은 원숭이요 상충의 충돌이 돼서 매사 그르침, 부딪힘 닭은 나와 원수지간 같아 자꾸 싸워 내 걸림든 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기란달은 6월, 10월, 11월 달이 좋고요 흉달은 2월, 8월, 9월이라 했습니다 고구마 잘 넘어가면 되고요 98년생 27이 되네요 무인생이네요 너무 고집이 세다 그래야 돼 이걸? 아니면 의욕이 없다 그래야 돼? 아니면 부모를 의존해서 그래야 돼? 아무 생각이 없어 있는 애들도 어딨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꼰하고 단단한 흙이나 오늘 대장에 높은 자리도 되는데 너무 안 움직인다는 거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계획을 목표로 세우며 좋은 일 황금색의 색깔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 86년생 39, 병인생 범띠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만들어놨다 그르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깨트려질 수 있다 아홉수라 또 사건 사고가 들어오고 자연재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요구를 잘 참조해서 넘어가시고요 74년생 52세 갑인생 이분들은 큰 나무이긴 하나 보통의 사주로 들어가면 돼요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문서를 작거나 뭐 작거나 사업을 자영업할 때 운은 좋지만 잘 생각, 자아우를 잘 살펴보세요 동서삼부 그리고 또 한 번 또 보고 또 한 번 또 생각이죠 생각을 여러 번 해서 결정을 내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하시면 좋을 거고요 62년생 63세 이분은 바다의 큰 물이야 사람한테 내가 다 모든 주죠 운 좋아요 모든 걸 다 나간 돈을 수확을 거들고 만들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리 이동, 문서, 재테크 내가 마지막 만련 운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온고집이 좀 세죠 네 그래서 호랑이 총운 띠를 갑진년을 말씀해 이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 띠마다 또 올리는 것도 다시 다음에 올릴 테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진년의 호랑이띠 운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하시는 일 모두 잘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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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